아 야맬로 나가는 편이 좋아요? 어디로 안가야 되지? 요쪽이구나? 아 게임.. 아! 오해서 죄송합니다. 저 지금 꼭 가고 있어요. 아 진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그치? 오케이. 그렇지. 망정이가.. 아니 살짝 이상한게 아니고.. 아까.. 아잇! 됐어. 그렇지. 일단 집을 갑시다. 오케이. 집 가자. 어? 뭐야? 도전과제 네가 없는 동안.. 저런거 달성하면 조금 불안한데? 내가 없는 동안 타르가 터졌다거나 이런거 아니지? 아 뭔가 불안한 도전과제인데?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탁 50마리..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깜짝이야.. 타르덴 줄 알았어. 얘들 꺼먹어보고.. 어.. 뭐 탈출한 건 없죠? 그니까 일단 여기를.. 파괴하고.. 요쪽에다가 슬라임 쓰자. 우리.. 하고.. 일단 높은 벽.. 공기막.. 혹시 모르니까 자외선 보호막 해줘자. 음악상자. 그렇지. 뭐지? 안녕? 쟤가 과일이지? 오래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요? 저거? 너네 이거 먹니? 아 얘네들이 낸 소리구나. 이 소리가.. 이거 그러면은.. 나중에 아껴놨다가 이거 먹어? 자고.. 이제 닭을 좀.. 닭 좀 쓸어내. 뭐야 수탉 한마리밖에 없어? 수탉 한마리 암탉 두마리? 오케이. 이 정도면 되고. 보자. 요쪽은 없었죠? 아니 이분들 왜 그래 또? 일로 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야 얘네들.. 다 개판 만들어놨는데? 야 닭들 왜이렇게 자유방위주기가.. 아 닭들이래. 헌턴슬랜드 왜이렇게 자유방위주기가 됐지? 나 저런.. 경영이 이념을 가진 적이 없는데.. 됐어. 아 그냥 나와서 퍼 그럼. 안 될 수 없을 것 같다. 아.. 아.. 오케이. 아까 50마리 정도라고 했죠? 오.. 20.. 34. 40몇. 이거 아직 안되는데? 어 페인트 힐러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그러면 페인트 암탉 빼놓고 아니야 근데 잠깐만 이건 아니다 쟤가 페인트 닭을 좋아하거든 얘네들은 넣어놔 하고 브레이 암탉이 없잖아 2마리는 넣어줘야 돼요 잠깐만 25 45마리 5마리만 더 있으면 돼 하나 둘 혹시 모르니까 넉넉하게 2,3마리만 더 데려가볼게요 아 가면 있겠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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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뒤로 다시 가서 그쪽으로 갑시다 가서 그럼 페인트 암탉 몇 마리 그리고 가서 먹이자 그럼 되겠다 아니에요 제가 프로라는 건 아니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실험실이구나 잠깐만 아 포탈 포탈 만들 수 있나 지금 아 근데 아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포탈 있지 않나요 일로와 이쪽으로 가서 어디야 여기 아 심맵이랑 집이랑 포탈 Finnish 짓는게 돈으로 짓나 홍 Ehjb Caleb follow 감사합니다 앞에 자주 모르죠 자 가자 일단 이번까지만 걸어서 갈게요 그냥 온 김에 물론 귀찮긴 하겠지만 아 집어넣은 재료로 지어요? 아 그러면 없으면 조금 귀찮아질 수도 있는데 돈으로 지으면 어차피 돈은 나 이거 보석 있는 거 다 팔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광석 연료도 필요해요? 뭐야 잠깐만 요러더러 하는 거 아니었나? 요쪽은 왜 막혀이지? 잠깐만 열어봐 요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어 잠깐만 닭 많다 닭 다 가져와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 포탈마다 재료가 달라요? 드릴이나 청진기를 안 써서 물? 어 잠깐만 아 요쪽에도 고르도가 있구나 아 물 안 끓어져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끌면 되겠다 니 길막힛 오케이 해서 올라가고 막힌거 3604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 아이 잠깐만 이거 이게 뭐지 야 이거 그 모찌모찌 이거잖아 하지마 꺼지면 아파 하지마 니야말로 아 저게 뭐야 나 언제 저런 짓댔어 또 아니 저거는 한 거 기억난다 더 구래 오케이 날아가 또 올라가서 그렇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오케이 여기서 점프해서 가자 여기 맞지 어 여기 맞죠 가자 그렇지 이거 스토리도 있나요 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있긴 하지 않을까요 있긴 있을걸요 이거 번입 되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편지 보면 스토리는 있을 거야 짤막하게라도 있을 거야 보통 스토리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음 여기가 아닌데 저기로 가야되나 오케이 저쪽으로 가야되면 됐었죠 그렇지 자 야 다 먹어봐 이렇게 하고 오케이 탱글슬랭 잠깐만 아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깜짝이야 얘는 먹이 먹는 방식이 저구나 뭔가 했네 이거 뭐야 포고루트 필요없고 은색 파스니 또한 은색이기까지 합니다 감자인가 잠깐만 탱글 포석 필요없어 아 밀람이구나 감자인 줄 아네 왜 감자가 없는거야 프링클 피어 에? 집에 와버렸어 아 이게 운드랍이에요? 탱글 슬라임은 어디다 키우지? 탱글 슬라임 슬라임백과 보자 탱글 슬라임 어 페인티드 핸을 좋아하고 위험요소 탱글 슬라임은 핸드풀, 엔치, 데이알, 웰패드, 월타임 걔들이 잘 먹지 않았으면 어 밖에 뭐 저거를 뭐 저거 가져오는건가? 1년을 몰아쏘다니 얘를 어디다 키우지? 자 너네 여기서 살아봐 어 여기서 살고 아 제임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그 오늘은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난 뭐야 지금 뭐 3개 중에 2개 봤다 그러거든요 하나는 뭐 12시 딱 돼서 가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아마 슬라임을 그렇게 다 보면은 왠지 끝을 낼 것 같아요 슬라임들 보면은 이제 지금 뭐야 어 2개인가 하나 남았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4종류야? 2개 더 봐야되는구나 네 레이멘트님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슬라임 레처 나머지는 나중에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런 댓글이 깊이냄 댓글 벽 전 å З prayer ohne sele aprender dream avail savior truth 세계 wolf